가격은 올랐는데 9cm 정도 너무 맘에 드셨던 분들이 11cm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시고 와 이거는 우리 애아빠 나 우리 아이 온 가족이 들어 누워도요 체중을 받쳐주는 힘이 남다르고요 짱짱하고 꺼짐이 더라고요 물세탁하고 뭐 세탁을 하고 나서도 걱정없이 편안함 그러면서도 단순 높이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우리 몸이 이렇게 굴곡진 몸이 내 바닥 단단한 데서 결리고 배기고 들뜨고 어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받쳐주는 게 없죠 그래서 매트리스를 쓰시는데 최대 두께 들뜸 없이 꽉 지지해주고 밑에서 받쳐 올려주는 탄탄한 고탄성 때문에 개운하다 잠자리가 개운해야 하루 한 달 1년 10년 내 몸의 건강과 직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두께만이 아니라 제가 자랑해드리는 독립형의 세븐 존에 내 체앙 분산 체중 분산 제대로 다 하는데 이 고탄성 튀어오르는 이 탄성의 느낌만 보셔도 얼마나 짱짱한지 느낌이 오실 테고요 구역구역 부분 부분 엉덩이 힙 무릎 어깨 다 맞춰서 세븐 존으로 심지어는 흔들림 없는 독립형으로 아니 제가 옆에서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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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돌쟁이가요 우리 아들이 사방을 뒤척이고 뒤척이고 뒹굴고 뒹굴고 그래도 저는 몰라요 우리 신랑이 새벽에 들어와서 옆에서 부비부비 우리 아이 예쁘다고 뽀뽀하고 난리를 쳐도 흔들림이 없어요 맞아요 안정적으로 제가 바로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쿵쾅쿵쾅쿵쾅 뒤척뒤척해도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퀄리티 요즘 안 그래도 이슈되는 게 성분 문제 유해물질 문제 국내산의 참수성분으로 이 어두컴컴한 느낌 보이시죠 건강한 항균의 원적외선 소취효과까지 보시고요 저희 아이의 내부까지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면서 6대 유해물질 테스트까지 완료 받았고 거기에 심지어 유해물질 걱정까지도 없는데 이 위에 그러면 다시 한번 면 패드 깔아야 되나? 그럴 필요 없는 게 에어볼륨 소비자 만족지수 1등 상품 오늘 가격이 나죠 외부 사양 공개해 주세요 선미씨 그러니까요 최신형을 가장 두꺼운 거를 가장 알뜰하게 가져가시면서 패드요 저희 순면입니다 100% 순면으로 아이 커버까지도 맞춰드릴게요 이 찰랑거리면서 부드러운 느낌 오늘 받아가시고요 디자인 너무 예쁘죠 거기에다가 감초까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추석돼서 그리고 손님이 오셔서 입안에 묶여 다닐 때도요 이렇게 이렇게 가벼워요 저는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가요 그리고 더 좋은 거 뭔지 알아요? 아침 저녁 쌀쌀해졌죠 저도 온수매트를 켜야 되겠더라고요 온수매트 위에서 그리고 온열매트 위에서 언제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격 좋을 때 이렇게 좋은 사양 가져가시고요 매트부터 이 찰랑거리는 커버까지도 아예 물세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래서 뭐 애기 엄마들 지금 이제 바닥 생활 정말 예민한 잠자리 무조건 오늘은 다른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무리 찾으셔도요 이보다 두꺼운 매트리스를 찾아볼 수가 없죠 홈앤쇼핑의 가장 최대 두께로 그 편안함의 지지도가 다른 에어블룸 매트리스 한 판에 딱 보시기만 하시더라도 소비자 만족 시수 1등이에요 왜요? 국내 생산 100% SKC 정품 원료 순면의 커버 여기에 국내산의 참수수로 항균의 소치 원적외선 효과까지 유해물질 테스트 다 마친 그 상품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이렇게 해본 역사가 없어요 가격 자체 지금 퀸사이즈가 고자로 아예 자릿수가 달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실현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촬영기자1호